비상사태, 비상사태, 현재 지구의 현상이 불신차로, 외계인들의 접촉 장소인 알깃발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오. 이곳이 지구라는 곳인가? 알깃발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오. 자, 휘발! 내가 왜 이 땅에 떨어진 거지? 나의 종족들, 나의 동료들은 어디 갔죠? 사랑, 안녕? 널 잊지 않겠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개 형! 개야! 아니 우리가 지금 어디 떨어진 거요? 내가 같이 사극톤이라고 그러는데 난 지금 사극톤. 나도 모르겠어. 이리 오너라. 어? 아니. 뭐야? 어? 아니. 이거 뭐이? 형, 형 여자예요? 야! 아니 왜 이런 불신차를 자꾸 하는 거야? 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여전진 안전질까? 어떻게 해? 뭐예요, 형? 야! 형, 무슨 캐릭터냐고요? 모르지, 나는. 야, 너는 저기... 개리 형? 난 개리 올드만이 세. 난, 개리오파트라네. 개리오파트라네. 아니, 눈술이야. 눈술이 왜 그래? 봐봤어. 어떻게 잘생겼다 했어? 형은 뭐예요? 나는 몰라. 레골라슨가? 레골라슨가 뭐지? 그거 있잖아, 그 반지의 장에서 활동하는 거. 아... 아니, 근데 그거 아니야. 나 수영이잖아. 어! 어이! 어이! 멧뚱이다! 멧뚱이가 멧뚱이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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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귀여워. 어, 야. 야, 너는 이거 외계인이 아니잖아. 저 외계인이에요, 제 오원소. 아니, 너는. 아, 우리 진짜 못 보겠다고요. 어, 형. 아, 저거 진짜 같아. 너, 더이청 피하려고 선글라스 너 안 벗어? 아, 원래, 원래. 너 빨리 안 벗냐고. 원래 썼다 벗었다 하는 거야. 야, 똑같이 생겼구만. 똑같이 생겼어, 진짜 얘. 이런 헤어스타일이 있어. 야, 넌 아주머니야 뭐야, 개리야. 난, 겔리오파트라네 봐. 겔리오파트라네 봐. 야, 너 여기 다 번졌어. 야, 여기 빨리 찾아봐.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어, 알기 빠르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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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뭐야. 자, 빨리 가볼까? 아, 철사님 형 가. 야, 내가. 어, 지금 뭐야. 코네드다, 코네드. 어? 장수야. 그럼, 갑자기 오지 마. 갑자기 오지 마. 야, 쟤 알탐 아니야, 알탐? 와, 알탐이다. 아, 맛있겠다. 야, 알탐. 야, 알탐이 지났어. 야, 알탐이 지났어? 알탐이야, 알탐이야? 알탐이래, 주여. 그냥 먹고 싶다. 야, 거기는 어디 갔니? 석슨 오빠.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파란 겹패. 누구야, 어떻게 하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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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쎄? 너 왜 이렇게 멀쩡해. 코 누구한테 맞았냐고 어젯밤에. 내 코야. 형 잘 묻히라고 그랬어. 멋있어. 절세네. 네가 멋있겠다 모르겠어. 멋있어. 나는 진짜 멋있는 거였어. 얘 멋있는 거 주고. 지효는 뭐야. 너는 뭐냐. 그냥 못생긴 거야. 난 그냥 얼굴이 같다. 아 정말. 아니 같은 벼레오사인데 왜 이렇게 다. 결이 같은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 너는 외계인이 아니라. 걔레야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냥 오늘 이렇게 해본 사람 있지.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아저씨 있지. 지리산 쪽에. 멋쟁이 해. 특이한 복장으로 사시는 아저씨. 너 진짜 직인 같아. 야 넌 진짜 외계인 맞다. 야. 정말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 유전자가 달라. 아니 이거 돌아가면 한 명씩 왜 이래요. 이렇게 분장을 해요. 자 이제 빨리 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징. 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태양계에 속한 행성 중 하나인 지구입니다. 지구. 아 이게 지금이야. 많이 만들었는데. 이 행성은 여러분 중점이 살던 곳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어떤 곳이지. 여러분 외계인들은 지구에서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면 우주로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고 그래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돌아가고 싶어. 각 미션에 성공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정보 같은 곳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미션을 수행합니다. 아 그래.